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매는 보행자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 나홍동에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멈춰 서지 않고 보행자 2명을 덮칩니다. 50대 남녀가 크게 다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남매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50대 남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당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가 현재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